오인서 서울 북부지방금 찬찬금 원래 듣고 싶은 여기만 됐잖아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연선이 웃기고 왔냐네 정말 아유 주중민 의원 너무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사과해 드립니다.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 저도 모릅니다. 저도 현장에 무슨 바람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지 조국으로 하시려.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벌써 불러놔야 돼. 그게 맞냐. 내가 조국이야 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떡볶이의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걸 그렇게 구매하고 있어요. 이게 그 유명한 국대 떡볶이입니다. 뒤져보셨나요? 네,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.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지금 바로 하다 중에서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